아 쭈이 쓰이 사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 키 컨트롤 누르고 이를 누르면은 화면이 확대가 되겠습니다 화면을 확대를 하는데 단축키 변경에 F1이라 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1번을 눌러서 화면을 확대를 시켰는데 단축키를 변경을 했습니다. F1만 누르면 화면이 확대가 되도록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F1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F1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확대가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 아래쪽으로 왼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선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다시 이동하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다시 글을 쓰거나 선을 긋거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다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F1키를 다시 눌렀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2번을 누르면 선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축키 변경 F2를 눌러서 선을 그릴 수 있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F2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릴 수 있도록 그리기 모드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R을 누르고 붉은 선을 그립니다. 좌판에서 G를 누르면은 그린입니다. 여기에서 R을 누르면은 R은 Red의 R자가 되겠습니다. 붉은 선을 R을 눌러서 붉은색 선을 이렇게 그릴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G를 누르면은 초록색 그린의 G자가 되겠습니다. 초록색 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B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색이 푸른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블루의 B자가 되고 푸른 선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Y자를 누르면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Y자는 옐로우의 Y자가 되겠습니다. 노란색 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O를 누르면은 오렌지 주황색이 되겠습니다. 오렌지 주황색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P를 누르면은 핑크의 P가 되겠습니다. 분홍색 선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컨트롤 Z를 누르면은 하나씩 삭제가 됩니다. 하나씩 삭제가 되고 E를 누르면은 전체 삭제가 되겠습니다. ESC를 누르면은 그리기 모드가 해제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변경된 단축키는 F2를 눌러서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F2를 지금 눌렀습니다. F2를 누르면은 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하고 마우스 휠, 선의 굵기를 변경합니다. 밀면 커지고 당기면 작아집니다. 지금 여기에 푸른색 점이 있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밀면은 이렇게 커지겠습니다. 굵은 글씨가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휠 마우스의 휠을 당기면은 작아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의 굵기가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Z를 누르면 하나씩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Z를 눌러서 하나씩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E를 누르면은, Erase, 지우다 할 때 선이 다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 키보드에서 E를 눌러서 전체 다 삭제를 했습니다. W는 White의 W가 되겠습니다. W를 누르면 흰 화면이 나타납니다. Whiteboard가 나타나겠습니다. W자를 한 번 더 누르면은 글이 다 삭제가 되어집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Z자를 누르면은 하나씩 삭제가 됩니다. E를 누르면 흰 화면이 사라집니다. 그리기 모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흰 화면이 사라지게 할 때는 E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E에서 C를 누르면 그리기 모드가 해저가 됩니다. 그러면은 W자를 눌러서 Whiteboard가 나타나게 해 보겠습니다. Whiteboard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선을 그리고 도형을 그리고 글쓰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지울 때는 Z자 눌러서 하나씩 지어 나가고, 그 다음에 W자를 누르면은 다 지워지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여기에 선을 걷거나 도형을 그리거나 글쓰기를 해 주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E를 누르면은 Whiteboard가 없어지고 글쓰기 모드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K자는 블랙, 블랙할 때 B자는 블루, 키보드에 B자 누르면 푸른색 선을 그릴 수 있게 되고 검은색일 경우에는 B자가 블루를 표현할 때 쓰였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K자를 사용해서 검은 화면이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해서 K자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K자를 누르면은 검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검은 화면이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Z자를 누르면은 하나씩 삭제가 되겠습니다. 한 획씩 삭제가 되어지고, K자를 누르면은 다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선을 걷고, 도형을 그리고, 글을 쓰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Z자 눌러서 하나씩 삭제를 하고, K를 누르면 전부 다 삭제하고, E를 누르면은 화면이, 검은 화면이 없어지고, 글쓰기 모드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ESC키를 누르면은 글쓰기 모드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S를 눌러서 화면을 저장합니다. 화면 저장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S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윈도우 저장할 때는 원하는 부분을 캡처를 하고 저장을 합니다. W를 눌러서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을 그리고 선을 그리고 동그라미 사격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S를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화면이 저장이 되어지겠습니다. 윈도우즈 키와 시프트 키와 S를 눌러서 저장하는 것을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을 그리고 사선을 걷고 동그라미 그리고 글쓰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쓰기를 또는 그리기를 하고 난 뒤에 윈도우즈 키와 시프트 키를 누르고 S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을 캡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뜨겠습니다. 그림판을 입력을 하고 그림판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여 넣기를 클릭을 하던지 컨트롤 V를 사용해서 이렇게 붙여 넣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에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 컨트롤 V를 눌러서 이렇게 붙여 넣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크기를 조절을 하고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 여기에 커스를 갖다 대면 재알림 한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왼쪽 마우스 버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캡처가 클립보드에 저장됨이라고 나오고 여기에 캡처된 사진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주면은 이런 화면이 뜨겠습니다. 여기 위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디스켓 모양이 있는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서 저장을 눌러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장된 것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에 화면 캡처 눌러서 저장된 화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장일로 된 파일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판에 저장행거 이렇게 열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기 모드로 들어왔습니다. T는 텍스트. T를 누르면 글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T를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이런식으로 글을 입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이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성그리기 모드로 돌아갑니다. 탭 플러스 끌기는 원을 그립니다. 탭 플러스 끌기는 원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탭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원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프트 플러스 끌기는 직선을 그립니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직선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직선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끌기를 하면은 사각형이 그려지겠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를 둘 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화살표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연습을 하는데 탭키를 누르고 끌기를 누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시프트 키를 누르고 쭉 드래그를 하면은 직선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글씨를 보면은 알겠지만은 음자가 되겠습니다. 음자 요거는 위의 거는 탭 플러스 끌기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직선을 그릴 때는 시프트입니다. 시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프트 키와 컨트롤 키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선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축키는 컨트롤 하고 3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단축키는 F3입니다. F3을 누르면은 타이머가 나타납니다. F3을 누르면은 타이머가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은 1분씩 증가가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면은 1분씩 감소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은 10초씩 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은 10초씩 증가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F3를 눌러서 타이머를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지금 나타났고 여기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은 1분씩 증가가 됩니다. 아래쪽 화살표 누르면은 1분씩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은 10초씩 증가가가 됩니다.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은 10초씩 감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ESC 키를 눌러서 타이머 기능을 정지를 시켰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4를 누르면은 라이브 줌이 활성화되겠습니다. F4 단축키는 F4가 되겠습니다. 변경된 단축키입니다. F4를 누르고 라이브 줌을 활성화합니다. 화면이 확대되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고 영상보기 등이 가능합니다. F1을 눌렀을 때에는 화면이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에 화면이 정지가 되고 글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F4를 누르면은 화면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영상보기 등도 화면이 확대는 상태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F4 키를 다시 누르면 라이브 줌이 정지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브레이크 이라고 되어 가지고 있는데 브레이크 휴식시간 짧은 휴식시간 휴식시간인데 Start Timer 수업이 끝나고 10분간 휴식을 할 때 타이머가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머를 시작하기 위해서 F3를 눌러서 타이머가 나타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3을 눌러서 타이머가 작동이 되게 합니다. 요거 대신에 F3로 변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F3나 다른 키를 사용해서 한번 누르면은 타이머가 작동이 되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도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윗버튼을 누르면은 11분, 12분 이렇게 많아지고 아래쪽 버튼 누르면은 9분, 8분 이렇게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 필요로 하는 분을 입력을 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Show Time Elapsed After Exploration 종료가 된 뒤에 경과된 시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10분이면은 10분이 경과하고 난 뒤에 얼마나 경과했는지 경과한 지나간 시간을 그 밑에 표시를 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체크를 하면은 경과된 시간을 보여주고 체크 안하면은 보여주지 않게 되겠습니다. Advanced Break Options Advanced는 전진한 고급의 상급의 Break 휴식, 휴식시간 Option 선택 고급 휴식시간 선택 여기에서는 타이머 기능을 여러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Place Sound on Exploration 여기를 체크하면 타이머 종료시에 사운드가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Alarm Sound File, 경보음 파일, 경보음 파일은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점이 3개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경보음을 사운드 파일을 등록을 해서 타이머가 끝나고 난 뒤에 소리가 나오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이머 오페시티 타이머 오페시티 오페시티는 불투명, 불투명도 불투명도가 100%입니다. 그러면은 진하게 타이머의 숫자가 진하게 나오는 거고 이 퍼센트를 50% 20% 이런식으로 줄여 나가면은 불투명도가 줄어들어서 더 투명하게 퍼센트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투명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타이머의 숫자 색깔이 점점 얇어지게 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하게 타이머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100%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타이머의 포지션, 위치는 기본이 중앙입니다. 여기를 체크하면은 중앙 오른쪽에 여기를 체크하면은 위쪽 왼쪽에 여기를 체크하면은 왼쪽 아래쪽에 타이머가 나타나겠습니다. Show Background Bitmap Background, 배경 비트맵을 보여주시오. 체크를 하면은 배경 비트맵을 보여줍니다. 여기 지금 두번째 Use Image File as Background 배경으로 이미지 파일을 사용을 하여라. 여기에 이미지 파일을 여기를 클릭을 해서 점식에 있는 여기를 클릭을 해서 이미지 파일을 등록을 하면은 배경에 그 이미지 파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체크 안하고 Use Faded Desktop as Background Faded Desktop 색이 바랜 데스크탑을 사용하여라 as Background 배경으로 색이 바랜 데스크탑이 배경 화면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cale to Screen 여기를 체크를 하면은 화면에 크기를 맞추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 체크가 안되어 있으면은 배경 화면이 조금 크게 나오고 여기 체크가 되면 화면에 딱 맞게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본 사진 파일이 클 때에는 체크가 안된 경우에 화면에 크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원본 사진 파일이 작을 때에는 체크가 안된 경우에 화면에 작게 나타납니다.